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4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28명, 동대문구는 총 334명입니다. 먼저 영등포구 324번부터 328번 확진자는 영등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고,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. 또 동대문구 326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 중 감염, 327번, 329번 확진자는 가족 감염, 328번과 330번부터 334번 확진자는 기 확진자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.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,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,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. 한편 정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으로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6,33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.